성경의 근거에서 맥초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출국계 23장 16절에서 우리와 함께 1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너는 맥초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초절을 지켜라 그리고 너는 무교병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첫째는 무교절을 지키고 두 번째는 맥초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무교병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은 어떤 절기냐 예급에서 430년 동안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쓴나물을 먹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쓴나물을 먹으면서 자기 백성들이 예급당에서 고난받은 것을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쓴나물 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러니까 밀가루에서 그냥 반죽해서 먹는 빵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또는 맥초절이라고 하는 것은 연중에 그 해에 가장 먼저 추수를 해서 첫 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맥초절을 지키면서 너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세 번째는 수장절은 연중 일련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절기가 있고요 다른 데는 감사하는 절기가 없어요 무당도 감사하는 무당이 없어요 또 점쟁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점을 잘 봤으니까 나에게 점을 주신 그 신에게 감사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분이 나에게 해준 게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애교 땅에서 430년 동안 구원 받은 거 고난받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첫 열매 첫 열매가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보리와 밀입니다 지금쯤 보리와 밀을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해서 그 창고에 모든 사람들이 걷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첫 수와 밀과 보리로 첫 열매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리세요 애굽에서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430년 애굽 땅에서 구원 받았는데 광야에서는 다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대략 60만 명이 장정이 나왔는데 노약자까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해방을 얻어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날이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었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준해서 40년이 지난 후에는 가난한 땅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였어요 딱 두 사람 갈렙과 여우수와만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은 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생존자가 없어요 왜 저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꼬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 땅에 비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광야에서 저들이 실패한 원인은 출애국기 12장 16장 12절에 보니까 여우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다 감사가 없어요 원망을 들으셨다 하나님 원망을 들었다 그러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우와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원망으로 인하여 결국 200만이 광야에서 그냥 막 세배 솟아나고 가난한 땅에서 들어갈 때까지 저들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풍족하게 먹었지만 저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 믹수기 16장 18절에 보면 만 4천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모세를 원망함으로 인하여 만 4천명이 질병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승리하고 성공했느냐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우와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반란과 위기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전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대살리아 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다른 종교는요 감사한 전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다른 종교는 감사하는 종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감사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그들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리자면요 35년 전 36년 전 제가 86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왔는데 86년 87년 89년 그 사이에 이민이 참 많이 왔어요 이 지역에 제가 그 지역에 함께 이민 온 사람들을 이렇게 다 손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자로 저희가 저희는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올 때 저는 완달라도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냥 비행기표만 가지고 왔어요 비행기표 한 장만 그런데 저도 비행기표 한 장만 가지고 왔는데 우리 사모도 뭐 완달라도 가져온 게 없어요 거의 빈손으로 비행기표 한 장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고 3년 있다가 우리 사모가 왔는데 제일 먼저 이 지역에서 1년 만에 여러분 집 산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1년 만에 아파트 생활 미국에서 저희는 1년 생활하고 그리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89년도 90년대는요 이자가 17% 20% 했어요 지금 이자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자가 거의 18% 20% 이자였어요 아주 이자가 높았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1930년도에 대공황이 왔습니다 불황이 왔어요 지금 역사일에 미국의 1930년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온 공황은 정말 미국이 그야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차 대전 끝난 후 1930년도서부터 불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찰스이엠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미국 전역의 큰 불황으로 인하여 공장이 문을 닫고 가게도 불황이고 직장도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밑바닥으로 인하여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찰스이엠이라고 하는 사람이 1937년도에 조회를 온 가족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지는 못했지만 11조 17불과 감사헌금 3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0불을 드렸어요 11조 17불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그리고 감사헌금 3불을 드렸습니다 작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대공황 속에서 그들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끼니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그리고 과자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은 작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20불 헌금을 드렸습니다 부인도 걱정을 합니다 자기도 걱정이 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은 저녁에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당신네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도둑질함으로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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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불안이 왔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니까 미국이 전례 없는 큰 불안이 왔다 라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찬스 있나 어 있어 야 찬스야 내일 부두가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두가 가서 일하면 하루에 7불 5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뭐 허둥할 일을 하는데 목재도 나르고 시맨도 나르고 하는데 일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일 갈래 하니까 그래 내일 갈래 해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일을 하니까 5달러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유도 사오고 그 다음에 빵도 사고 고기도 좀 사고 해가지고 먹거리를 가지고 하루 일당 번 것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가 함께 그날 하루를 참 맛있게 먹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 그 다음날 가니까 또 5달러를 주고 그 다음날 가니까 너는 내일서부터 이제 반장 반장을 시켜 줬어요 한 20-30명 되는데 거기에 제일 일을 잘하니까 대장을 시켜 주었어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또 과장을 시켜 주세요 과장 좀 있으니까 부장을 시켜 줬습니다 2-3년 다녔는데 부득가에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를 그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찰수 이엠이라고 하는 사람 이었 그러니까 이 사람은 2-3년 전만 해도 하루 나가 5월씩 벌던 사람이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점점 잘 돼가지고 나사 공장을 회사를 인수를 하고 차량 부품 회사를 인수를 나고 그는 20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미국 전역에 18개 100만불짜리 이상 되는 교회를 세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1년에 300만불 시퍼는 사장이 되었고 크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결국은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우유도 없고 빵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11조 17불 감사함금 3불을 드렸더니 그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잠원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원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고린도우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베세다 들려주셔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우라고 합니다 먹을 것 주어라 그러니까 여기는 빈드리어 여기는 산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소년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마리 그거 이리로 가져와라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여러분 어린 소년 가난한 집안의 소년입니다 아주 빈곤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그저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소년인데 어머니가 야 너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가 고프면 이 도시락을 먹으라 해가지고 보리떡 다섯 마머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싸줬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소년의 도시락을 이렇게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뛰어주라 그러는데 장정만 5천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장정은 20대에서 30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할머니 여자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도시락으로 어린이 도시락으로 풍족하게 먹고 열두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요한봉 6장에 나와있는 말씀에 마찬가지예요 20달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1년에 30년 후에 300만 불씩 버는 그룹 회장이 된 것이나 똑같은 것이오요 또 누가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등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문등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홉은 어디 가느냐 아홉도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 왔느냐 합니다 그때의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미국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100년 전의 찰스 예바라고 하는 사람 제가 감사의 기적을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을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큰 기사 큰 기사입니다 간증 간증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90년도니까 거의 여러분 한 34년 전에 강남축년교회의 교육목사로 아주 최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생 뒷바라지 하냐고 목사님 그 당시에 한 달 봉급이 청년교회에서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죠 6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동생 뒷바라지 하냐고 2000만 원 비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자를 띄워서 내고 또 자기네 가정에서 살아야 되고 또 11조 감사 예물을 띄면 이자 40만 원 감사 헌금 11조 10만 원 띄면 10만 원 남아요 60만 원 받으니까 그래 60만 원 받아야 10만 원 남는 거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엔 남는 것도 없고 매일 돈 때문에 이 가정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례비 받은 거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그냥 드리자 이왕 10만 원 남는 거 그거 뭐 그거 가지고도 생활이 안 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냥 사례비 전부를 6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면 이 가정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유도 못 사고 빵도 못 사고 또 뭐도 못 사요 고기도 못 사놓고 목사님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60만 원을 그냥 전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10만 원 남는 거 그거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60만 원을 다 최유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동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2천만 원 꽂은 빚쟁이가 하는 말이 야 이제는 본금은 막론하고 이자도 못 갚냐 하면서 막 그 최유한 목사님을 다붙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안 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받아야 할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너에게 돈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분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자 이 받는 분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너 누가 대한민국에서 너 누구에게 그렇게 초라하고 힘도 없는데 돈을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정은 점점 힘들었어요 두 번째 달에도 충혈교에서 사례비 60만 원 받아가지고 60만 원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 더 힘든 거예요 이건 뭐 이자도 못 내고 아무것도 이 가정은 올 수 마비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캄캄해 아무 소식이 없어요 세 번째 달에 또 60만 원을 사례비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다 드렸어요 세 번째 세 번째 달에도 그러니까 100일이 지났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목사님도 답답하고 사모님도 답답하니까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합니다 누구께요 그분께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분이 주셔야 하는데 그분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이건 뭐 사방이다 캄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 사람도 100원짜리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정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 사례금을 다 받쳐요 주의 일로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최 목사님 잠깐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잘 모르는 분이야 모르는 분인데 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커피 한잔 해가지고 오두커니 그냥 힘도 없이 그 다방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목사님을 자꾸 도와주라고 도와주라고 하는데 왜 도와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5천만 원 그 당시에 5천만 원이면 여러분 강남에 집 두 채 삽니다 큰 돈이 60만 원은 작은 돈이지만 5천만 원은 무슨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냥 가방에다가요 만 원짜리를 그냥 다 빳빳한 돈을 찾아와가지고 일단 내가 5천만 원을 드리는데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한 50 중반된 권사님 5천만 원은 사모님하고 둘이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분이 동생 뒷바라지하고 가정생활하냐고 2천만 원 빚인 거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돈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빚을 갚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의 이자에 더해서 줬어요 다 줬어요 얼마가 남았어요 2천5백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요 이야 2천5백만 원이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땅을 산다든가 아파트 한 채를 사서 묻어둘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해가지고요 남은 현찰 만 원짜리 2천5백만 원을 93년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어떤 분은 500 어떤 분은 300 아는 분들에게 다 선교비로 2천5백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네 이 집은 또 그냥 한 달에 60만 원만 가지고 살면 돼요 이제는 이자 나갈 것도 없고 60만 원이 다 11조 감사원금 10만 원대면 50만 원 가지고 생활하면 되니까 다 하나님 앞에 2천5백만 원이요 큰 돈이에요 아파트 한 채를 사주시는 돈입니다 감남에 그걸 다 선교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는데요 중년교회에서 교육목사로 한 5년 지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최 목사님 최 목사님 한 분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선배 목사님 선배 목사님인데 만났어요 선배 목사님인데 만났는데 2천 년 다 되기 전인데 내가 곧 조회를 은퇴하는데 당신 최 목사가 여기 와서 후임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500평 땅에다 한 50억짜리 조회를 잘 쳐는 거예요 후임자가 좋은 목회지에 와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분이 30억을 들여서 50억을 들여서 조회를 잘 쳤어요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최 목사님의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자기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현찰 2,500만 원이 들어왔을 때도 그걸 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교회당 50억 되는 이상 교회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후임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면 이게 바로 국민일부에 나왔던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어떤 땅입니까 사망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초목도 짐승도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이 사망입니다 사망은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벼르지 땅 저주받은 땅입니다 아무리 그 땅이 많아도 아무 소용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광야 사망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망이 살고 광야가 살고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사는데 물은 그 광야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그 땅이 오아시스 옥토가 되어집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은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여러분 이른비가 와야 합니다 봄비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땅이 삽니다 늦은 비가 내려져야 합니다 7,8월에 늦은 비가 내려지지 아니하면 이른비에 곡식을 심었던 모든 곡식이 다 다 죽습니다 반드시 늦은 비가 와야 합니다 이른비만 와서도 안됩니다 늦은 비만 와서도 안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봄에만 내리는 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을에도 비가 와야 합니다 가을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봄에 이른비가 안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른비와 늦은비가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도 항상 은혜의 담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에도 이른비와 늦은비가 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무가 삽니다 옥토가 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넓게 갖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10년기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정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삼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그리고 늦게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이른비가 있고 늦게도 집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비를 주셔야 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년기 11장 10년 전에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고 내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저라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타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에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격려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비를 주시지 않는다 아침에 나가서 늦게 들어올 때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우리의 자녀들 아침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아무것도 얻은 게도 없이 후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침서부터 해질 저녁까지 이른비와 늦은비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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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